자, 이 버튼을 누르고 바로 시동을 걸면 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트 열쇠를 이용해서 돌리셔서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호남 지방에 눈도 좀 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도 차를 집에다 세워두시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가니가니씨, 내가 차를 한 2, 3일 정도 안 탔더니 방전이 된 것 같아. 이거 차량 시동 어떻게 걸어? 이런 문의 전화가 꽤나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내해드린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 시동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문도 열 수 있고요. 배터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차량 판매 트렌드를 보자면 과반수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 전압으로 떨어지면 배터리를 순간적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마다 상의하겠지만 대부분 차량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 왼손 부분 뒤편에 있는 배터리 모양으로 된 배터리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왜 있는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자리 비었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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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 자, 요즘 차량을 구입하시는 과반수 이상의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12V 배터리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티어링 휠 왼편쪽에 있어요. 물론 없는 차종도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은 언제 쓰느냐? 쉽거나 장시간 시동을 걸지 않으면 배터리가 전압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방전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시동이 불가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를 리셋시켜서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순간적으로 전압을 원상복구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면 배터리 전압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12V 배터리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고 바로 시동을 걸면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즉, 배터리가 아예 방전이 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정 전압으로 떨어지면 차단시켜주는, 딱 정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눌러주면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어, 가니가니씨 이 버튼을 누르려면 실내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전압이 떨어져서 문도 안 열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차량마다 상의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2023년도, 22년도쯤에 나온 디올류 그랜저 GN7 그리고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거나 이렇게 손을 넣어도 도어가 열리지 않아요. 잠겨있단 말이에요. 전원이 차단이 돼가지고. 자, 이럴 때는 실내에 있는 배터리 1셋 같은 버튼이 뒤에 트렁크에 있습니다. 물론 제 차량 투싼에는 없어요. 자, 코나랑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딱딱 트렁크를 열어주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살아나서 다시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트렁크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살아나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랬을 때는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제 투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우선 스마트키 뒷면에 있는 세트에 막대를 빼주시고요. 막대를 뺀 다음에 운전석 도어 웹캐치 아래쪽에 보면 이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세트 키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강제로 커버를 떼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세트 열쇠를 이용해서 돌리셔서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자, 열었는데 빵빵거리는 클락션 소리가 난다. 경고음이 난다. 그럴 때는 리모컨 키로 문을 열어서 경고음을 해지시킨 다음에 실내에 탑승하셔서 키원하시고 배터리를 살려준 다음에 시동을 켜시면 됩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외부에서 배터리 리셋을 하는 방법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트렁크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배터리가 리셋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는 도어 웹캐치를 강제로 따가지고 도난경보가 올리면 후딱딱 리모컨으로 도어 언락을 눌러서 열어주시고 실내에 있는 배터리 리셋을 눌러서 시동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이것도 번거롭고 귀찮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셔서 도어를 개방하시고 버튼 눌러서 시동을 원하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배터리를 순간적으로 차단한 것이 방전이 아니에요. 방전이었으면 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살릴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일시적으로 차단을 했을 뿐 다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트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가소린 차량에도 이 기능을 좀 더 적용을 해줬으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는 배터리 마크 이거 어떨 때 쓰는 건지 배터리 리셋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